첫 번째 이슈는요. 이웃 주민의 택배 물품을 무려 수십 차례 훔친 것으로 밝혀진 40대 여성 A 씨를 검거하러 갔는데 13층 난간에 걸터 앉아도 죽겠다라고 소동을 부려서요.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하는 그런 일이 빚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요. 소동을 벌인 40대 여성 이웃들의 택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훔쳐 왔다고요? 맞습니다. 이 여성, 오산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난 15일까지 본인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음식물이며 생활용품이며 자전거 등등 택배 물품을 무려 30여 품 정도 훔친 절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웃 주민들에게 이상하다, 택배 물품이 좀 없어진다라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CCTV를 통해서 절도 범을 이 40대 여성 A 씨로 특정했고요.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 씨의 주거지로 경찰에 출동했습니다. 그런데 A 씨가 잠금장치를 건 다음에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면서 협박을 하더니 무려 14층 높이의 창문 난간에 걸터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경찰 특공대까지 그냥 진입을 한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경찰관들은요. 문 틈새로 A 씨가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소방에 공조 요청을 했고요. 동시에 경기남부청 경찰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소방이 이 에어매트를 아파트 바닥에 설치하자마자 이 경찰 특공대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고요. 또 옥상에서 저렇게 로프를 타고 내려온 대원이 14층 높이의 난간에 있는 이 가해자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. 이렇게 동시에 한 결과 결국 이 A 씨를 검거해 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. 네, 긴박했던 상황이 잘 마무리된 건 정말 다행인데요. 이웃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. 더 황당한 게요. 경찰의 주거지를 보니까 택배 물품 30여 개가 더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. 피해자들은 이 택배가 절도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택배회사에다 보상을 요청한 그런 피해자도 있었고요. 또 아직까지 미배송 상태다라고 알고 있었던 피해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현장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에는 주소지가 다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. 경찰은 그 주소지 일일이 확인을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합니다. 택배를 훔쳐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서 그래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 특공대 소방대 이거 출동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반성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소식은요.